스텝 설명 비하인드 오른발 사이드 왼발 크로스 스텝 섹션 1 카운트 가겠습니다 1, 2, 3, 4, 4, 5, 6, 7, 8, 8 섹션 2 오른발 오른쪽 옆으로 라이드 포인트 투게더 왼발 왼쪽 옆으로 사이드 홀드 하시면서 스테이크 롤 오른발 투게더 왼발 사이드 스텝 오른발 프레스 오른쪽으로 사우메이크 턴 하시면서 오른발 투게더 오른발 킥 투게더 볼 왼발 보드 스텝 섹션 2 카운트 가겠습니다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 오른발 비하인드로 오른쪽으로 2분의 1 턴 오른발 앞으로 포워드 스텝 다시 왼쪽으로 4분의 1 턴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 왼쪽으로 4분의 1 턴 이때 무게중심은 오른발 세일러 스텝 왼발 비하인드 사이드 왼발 사이드 스텝 섹션 3 카운트 가겠습니다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 오른발 크로스락 리커버 투게더 왼발 오른쪽 라이브 날 방향으로 크로스락 리커버 투게더 오른발 앞으로 포워드 스텝 왼쪽으로 피봇 2분의 1 턴 오른발 앞으로 셔프 스텝 포드 투게더 포드 스텝 섹션 4 카운트 가겠습니다 1, 2, 3, 4, 5, 6, 7, 8 풀카운트 섹션 1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9, 9, 10 1, 2, 3, 4, 5, 7, 10 1, 2, 3, 4, 5, 6, 7, 9, 10